이거 뭐야 이 손이 완전 뜯어졌네 야 옥만이 메리 누가 이랬어 어 누가 이랬어 귀염둥이들 이거 누가 이랬어 옥만이 너 이거 누가 이랬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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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옥만이 메리 메리는 지금 혼난 자세가 됐는데 옥만이 뭐 하는 거야 옥만이 혼나 너 뭘 먹어 혼나 복만이 메리 이거 봐 이게 손이 해갖고 TV도 안 나오고 인터넷도 안 나오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어 여러분들 내가 사랑하는데 이쁜 사람이 그러면 안 돼 다음에 혼날 거야 정말 알았지 그래 다음은 이쁜 일을 잘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어휴 그 메리 그래 메리는 아주 말 잘 듣네 그래요 다음에 저거 절대 물어뜯으면 안 돼 귀염둥이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뒤집중 시 일도 úsica